비 온 다음 잠깐 갠 하늘입니다 아 아름답습니다 오늘 텃밭에 나왔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사냐쵸 새빼름입니다 아침 식단에 등장한 새빼름입니다 샐러드로 나왔네요 한번 아삭한 아삭한 식감이 최고입니다 씹는 맛은 궁채 같은 그런 질감이 나오고 아삭하고 톡 쏘는 식감이 아주 최상입니다 거기에다가 영양도 최고의 영양 덩어리라 했잖아요 밭고랑 텃밭에 아주 잘 자라는 흔한 풀이죠 이름도 다양하게 불리는데요 입이 마른 이빨을 닮았다 해서 마취채 오래 먹으면 늙어도 머리카락이 휘어지지 않고 장수한다고 해서 장명채 음양오행서를 말하는 다섯가지 기운 즉 초록빛잎과 붉은줄기 붉은줄기 노란꽃 이 뿌리를 캐어보면 하얀색의 흰 뿌리입니다 그리고 씨는 까만 씨 이 다섯가지 색을 다 갖추었다 해서 오행초라 부른답니다 채취 시기는 봄부터 여름까지 상당히 생명력이 강한 풀이죠 간과 대장 경락에 작용합니다 간 대장에 작용합니다 이 효능은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증세에 아주 효염이 있답니다 열을 식히고 녹을 풀어주는 효과가 뛰어나며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풍부하여 칼슘, 칼륨, 인, 철분 등 무기물과 비타민 C, D, E가 함유되어 있어 영양이 매우 높은 식물입니다 여기저기 아주 굉장합니다 이 세비름에는 생명체 유지에 필요한 필수 지방산 오메가3 지방산이 세비름 100g에 300 내지 400mg이나 될 정도로 흥부하게 들어 있답니다 정신분열증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오메가3 지방산을 공급해 주면 놀랄만한 효과가 있고 스트레스와 알츠하이머 등 우울증, 치매 등을 예방하며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혈압을 낮추어 준답니다 이 세비름은 최근에 발암물질에 대한 연구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었는데 발암물질에 대하여 65.4%에서 91.2% 정도 발암물질을 강하게 억제시킨답니다 특히 위암세포의 생육을 저해하며 쥐실험에서는 각종 종양 억제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먹느냐고요? 약용식용방법 알아볼까요? 첫번째 다려 마십시오 말린잎 사내기 8g을 물 1리터에 넣어 끓기 시작하면 약하게 줄여 200ml 내기 300ml가 될 때까지 다려 하루에 2회 마십시오 두번째 나물로 먹는 방법인데요 연한 순을 채취하여 데쳐가지고 찬물에 담가 우려낸 데 다음 양념을 해먹으며 장이 튼튼해지는 무침 요리도 즐길 수 있습니다 된장, 고추장, 파, 마늘, 깨소금을 넣고 마지막에 찬그름을 넣으면 무침 완성입니다 또 부드러운 잎과 줄기를 소금물에 살짝 데쳐 햇빛에 말려 묵나물로 저장해 두었다가 물에 불려 양념을 넣고 묻히거나 기름에 살짝 볶아서 먹어도 좋습니다 또 쇠비름 반찬으로 이것을 드시면 피부가 깨끗해진답니다 이 쇠비름을 생으로 먹을 수 있으며 샐러드에 한상적인 첨가물이 됩니다 톡 쏘는 레몬향과 상추와 섞어 놓으면 아삭한 식감이 상큼한 맛을 더해 주거든요 거기에 방울토마토라든지 부추라든지 쑥과 깻잎 등을 곁들여도 더욱 더 좋죠 생즙으로 또 해서 먹어도 이것은 수분이 많아서 좋습니다 생즙을 내어 꿀을 섞어 마시면 감기 예방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쇠비름이 자라는 것을 보면 잡초라고 지금까지 생각하셨지만 앞으로는 잡초로 여기 있지 말고 굉장한 슈퍼푸드로 받아들여 건강상 많은 이점을 누리십시오 오늘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